이번 시간에는 295페이지 축적변경입니다 이 축적변경은 올해 시험 문제에 작년까지 쉬지 않고 8번씩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혹시 안 나올 가능성도 많으니까 일단 이 축적변경은 기본 개념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날짜 있죠? 날짜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왜 축적을 변경해서 싼 가격이 싼 데서 비싼 거로 옮겨야 되겠죠? 싼 데서 비싼 데서 옮기려면 기본적으로 임야도는 축적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3,000과 6,000뿐이 없으니까 당연히 6,000에서 3,000으로 가봤자 면적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적도는 6,000분의 1에서 비싸면 어디까지 500분의 1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그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축적변경은 하여튼 지적도에 산다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토지동이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구란다든가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돼서 회복하는 거 있죠? 이거 뭐가 아니니까 토지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토지동이 아니니까 토지동이 아닌 것은 소유자가 신청하지만 이 축적변경은 축적변경하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가 달라지니까 토지동 사위예요 누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뭐라고 소관청이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체될 요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거기 두 번째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이란 뭐예요? 같은 지번부여지역네 자 토지를 횟주로 관리해서 뭐예요? 도면을 작성했는데 다른 도면은 다 몇 분의 몇인데 500분의 1인데 하나만 몇 분의 몇? 하나만 6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600분의 1은 축적종대원치 축적이 항상 어디로? 큰 데로 가야 되니까 축적이 큰 곳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내 축적이 서로 다른 지역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축적이 변경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내용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절차적 요건은 항상 축적 변경은 이렇게 축적을 뭐 할 때는 축적을 변경할 때는 뭐예요? 별동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두 글자고 소유자는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토지 소유자 3분의 뭐가 필요하고 동의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축적 변경 뭐예요?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누구의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고 의결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적 요건을 거쳐서 일단 누구예요? 거기 공고하죠? 승인받으면 20일 공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는 날짜가 몇일이고 공고하는 날짜가 뭐예요? 공고 날짜가 20일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축적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축적 변경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뭐예요? 일단 나중에 축적 변경하게 되면 예컨대 아까 얘기한 대로 축적이 예컨대 1200분의 1에서 농촌에서 개발 사업을 해갖고 500분의 1로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500분의 1로 가게 되면 축적이 면적이 1제곱미터에서 0.1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축적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면적 증감 감소 청산에 대비해서 현재 점유하는 토지를 뭐예요? 경계점을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계점을 표시해달라 이 경계점 표시의 의무가 며칠에 이거? 30일이 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복원 측량 있죠? 이 경계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지적 공부 정리 등을 뭐예요? 지적 공부 정리 등을 정지시켜요 지적 공부 뭐라고? 지적 공부 뭐예요? 정리 등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지시킨다 나중에 혼선을 예컨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 또 뭐예요? 농촌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축적이 또 바뀔 수 있죠? 축적 변경이 되죠?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 등을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등을 정리 절차하고 혼선 방지 절차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토지 표시를 뭐 한다고? 새로이 정한다 하는 얘기예요 새로이 새로이 정하는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번, 지모, 경계면적, 좌표를 자 이렇게 지번 지모 그 다음에 자 면적 경계 예 좌표 등을 뭐예요? 새로이 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춘용하니까 개발 사업 지역 지번 부여 방법과 그 방법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 표시를 이제 새로이 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작성합니다 뭐 한다고? 지번별로 지번별로 지번별 조서를 뭐한다? 조서를 작성한다 아니래요 이 조서를 꾸미는데 자 이 조서를 뭐라고 종전에 뭐예요? 이렇게 축적 변경 시행 전에 지번이 100이었으면 뭐예요? 200으로 자 면적이 뭐예요? 207이었으면 뭐예요? 210으로 이런 식으로 자 지번별 조서를 꾸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면적이 뭐라고? 면적의 증감 처리 때문이고 이 면적의 증감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 뭐했다? 청산에 관한 얘기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청산에 관한 얘기다 청산 그럼 예컨대만 얘기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면적의 3제곱미터가 뭐 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고 우리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면적의 2제곱미터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면적의 증가 감소에 따라서 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 시설적이어서 오물 처리자든가 이런 걸 설치하려면 토지를 뭐 할 수 있고 자 당연히 뭐예요?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면적의 감소분이 있어요 증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면적의 증감 처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시행 공고일 현재를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해서 각 지본별 각 지본별로 뭐예요? 지본별로 1제곱미터다 금액을 뭐 한 다음에 금액을 미리 뭐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어디에 축적 변경위원회에 제출해 어디에 제출한다고 축적 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축적 변경위원회가 소관청의 하위기간이 하위기간 하위기간인데 자 하위기간이니까 자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일단 축적 변경위원회가 소관청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고 금액을 누가 조사하고 소관청이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적 변경위원회에 제출하면 어디에서 이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축적 변경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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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다는 얘기에요? 금액을 조사를 한다 금액을 미리 조사한다 자 금액을 조사하죠? 조사하게 되면 뭐에요? 조사 금액을 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금액을 정한다 금액 그러면 예컨대 자 만약에 뭐에요? 이 땅은 20만원 40만원 뭐에요? 30만원 자 이 땅을 100만원 적으면 자 당연히 뭐에요? 갑은 3제곱미터가 증가했으니까 100 곱하기 300 하면 300만원 이익을 본 것이고 은은 면적이 2제곱미터가 감사니까 이거 80만원 종했으면 160만원이 손실이 됐다 그래서 자 어디하고 그 증가된 면적과 자 결정된 면적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출하면 이렇게 청산금을 뭐에요? 산출했다는 뜻을 며칠 이상 15 이상 청산금 그래서 우리가 청산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청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에요? 청산금에 대한 이 청산금 산출 뭐에요? 산출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고 뭐한다는 얘기에요? 공고하고 열람을 해요 열람 그죠? 공고하고 열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이제 뭐에요? 공고 열람 한 다음에 20일 이내에 공고날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뭐에요? 20일 이내에 뭐라고 납부 있죠? 납부 6개월 6개월 그 다음에 뭐에요? 수령에 가라 수령 몇 개월? 6개월 납부수령 6개월 자 납부수령 6개월 돈 내라니까 가봐 너 300만원 내고 의란호 160만원 찾아가라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수령할 때 청산금에 대해서 만약에 뭐에요? 초과액 있죠? 초과액 초과액 자 초과액과 자 부조계액 있죠? 부조계액 자 다 누구의 당에 당에 뭐에요? 지방 자 이렇게 지방 자치 단체 뭐로 보겠다는 얘기에요? 초과액은 수입으로 보고 부조계액은 뭐로 보겠다? 부담으로 보겠다 누구의 수입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다 누구라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이게 답이었다 여기에 불만이 품은 사람은 납부수령통지 받는 앞에서 몇개월이네 1개월 이내에 뭐라고 이거 이의제기하라 이의신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의신청하라 그래서 오기 자 295페이지에 공고날짜 20일 자 경계천표시 30일 자 그 다음에 지속공부정리 등을 정지시키고 토지표시 정하죠? 지본별 조수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면적진감처리죠? 자 면적진감처리 청산금의 산출 며칠 이상 공고한다고 15일 이상 공고한 날부터 21일 내에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이의신청 몇개월 1개월 채액은 누구의? 지방자체인 채의 수익과 부담으로 자 토지능식이 언제? 청산금의 징수 및 자 지급 칭산금의 징수 및 뭐라고? 지급이에요 지급 지급하고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이 완료될 때는 이때로 우리가 뭐에요? 토지능식으로 봐서 이 축적 변경 시기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가 바뀐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시기가 토지능식이고 그게 언제냐고 청산금의 납부 받은 징수와 지급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에는 날짜정도만 날짜정도만 이해해주시는데 날짜라고 하는 것은 일단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그러니까 이태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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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태반이 백수 며칠 20일 그 다음에 삼순이와 삼순이 있죠? 태백이라는 남자아이가 삼순이와 삼순이 며칠 30일 자 언제 15일 달 밝은 밤에 15일 이상 공부한다 그랬죠? 자 시보야 시희보야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15일 달 밝은 밤에 자 우리가 보통 시보야 밝은 둥근 달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어디 가서 자 당이 뭐예요? 노래방 가서 돈 내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같은 자 이 공고 날짜가 청산금의 산출의 산출 내용을 공고하는데 이 공고 날짜가 일반적인 축축변경 하겠다는 시행공고는 20일이에요 근데 청산금의 산출 공고는 뭐예요? 시보야 밝은 둥근 달 돈 얘기 나오면 노래방 시보야 달 밝은 밤 15일 15일 그 다음에 태백이가 남자놈이 여자놈하고 여자애 태백이가 삼순이와 시보야 달 밝은 밤에 자 20일 이내 20일 이내 뭐하고 남자애자 만나서 달밤밤에 사랑하고 20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서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에서 청산금 얘기죠?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에서 각각 100개월 살다 각각 6개월 살다 오래 살았죠? 6개월 살다 뭐예요? 1개월이네 1개월이네 뭐 나다 는 얘기예요 의인하다 의인하다 의가 나다 찢어졌다 는 얘기죠? 1개월이네 이게 바로 의인하다가 뭐예요? 이신청이다 자 축적변경은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 축적변경의 심의기일기간은 심의기일기간인데 어떤 사항을 축적변경 최근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일단 최근에 30회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축적변경의 승인사항은 심의기라 하지 않아요 그냥 축적변경의 승인사항은 당연히 뭐라고 그냥 승인 그냥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시도지사에 절대 거기 축적변경의 시행 축제변경 시행에 관한 지범별 제곱미터 금액 청산금 나오죠? 축적변경 청산금 청산금의 이신청 축적변경 관련 사항 이런 것을 심의기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승인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성은 5인상 10인인의 위원을 구성하되 5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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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분의 1은 뭐예요? 토지소유자의 동의 얘기 토지소유자 동의 자 그래서 2분의 2상을 소유자라고 5명이 할 때는 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고 소관청이 지명을 한다 그랬어요 지명 지명한다 그 다음에 축적변경 의원의 회의는 당연히 뭐예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송을 하고 회의하러 뭐라고 5일 전 동그라미 시고 공인중개 사법은 7일이 많은데 어디에는 지적에는 뭐예요? 5일이다 회의하러 오느라 중앙지적위원의 회의도 5일 축적변경 의원의 회의도 5일 회의를 오너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넘기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299페이지에 토지동 신청의 특례 이게 나오죠? 토지동 신청의 특례예요 그러면 토지동 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토지동 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 연기군이라는 충창남도 뭐라고 연기군이라는 뭐예요? 연기군이라는 시골마을에 세종시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을 하죠?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지역 있죠? 이 사업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의 착수 사업의 변경 사업이 뭐예요? 완료 있죠?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 신고 날짜가 일단 며칠이에요?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신청해야 돼요? 소관청에 신고해야 됐다 절대 누가 아니라고 시 도지사가 아니다 소관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 연기군이라는 이 시골마을이 도시가 되니까 전답들이 다 뭐로 바뀌어요? 이제 다 대로 바뀌니까 뭐가 생겨요? 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뭐가 생긴다?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생하면 이 토지이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이 이 사업시행자만이 뭐예요? 사업시행자만이 이 사업시행자만이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요? 이 토지이동이 생겼으니까 신청한다 아니게요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있냐 아니게요 자 이러면 뭐예요? 이게 에콘데 충청남도 연기군에 만약에 뭐 한 10만명 되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의 전답이 다 대로 바뀌고 면직이 증가됐다고 일일이 뭐예요? 자 내 대장을 고쳐달라고 뭐예요? 신청한다고 너무 불합리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 뭐가 생기면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 누구만이 신청한다고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토지소유자가 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말아달라 그러니 예외적인 사항을 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래서 개발사업의 특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신고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시행자가 항상 뭐예요? 신고는 소관청 신청도 뭐라고 소관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뭘 수반할 때는 예외적인 사항이 그런 얘기예요 환지를 수반했죠? 환지를 뭐 할 때는 수반할 때는 자 완료만 뭐예요? 완료만 신고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하지 말라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사업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하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자 그 건축업 건축업 건축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 건축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파산이 내게 되면 뭘 못해요? 도망다니 바빠서 뭐예요?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건축사업시행자가 파산했다 하게 되면 주택시공을 뭐한 사람 시공 시공 보증자 있죠? 보증자라든가 아니면 입주예정자 있죠? 입주예정자가 뭐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사항을 줬다니죠 물론 우리가 이 축첩변경이 뭐예요? 축첩변경에 무슨 시기는 축첩변경은 뭐예요? 완료 시기 있죠? 완료 이렇게 자 이 축첩변경에 대한 청산금에 대해서 징수나 뭐예요? 지급을 완료할 때는 이걸 우리가 확정공고 날짜라 했죠? 이 확정공고일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축첩변경에 토지이동시기라고 봤죠?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시기예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에 자 토지이동시기 토지이동 지적공부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을 뭐예요? 정리하는 뭐예요? 정리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라고? 공사가 중공할 때 공사가 중공할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99페이지 그 쌍갈일본 토지동의 행청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노촌정비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노촌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겼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누가 사업시행자는 그 공사가 완료될 때 공사가 완료될 때 동그라미 치고 공사가 중공할 때 공사가 완료될 때 토지이동이 있는 걸 보고 소관청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청한다. 근데 이제 예외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소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죠? 동그라미 치고 파산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못하니까 시공보증자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신고 그래서 개발사업을 신고는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몇일 15일 동그라미 치고 15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당의 사업이 환지를 뭐 할 때 환지수반 동그라미 치고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뭐예요? 완료신고로서 그 사업에 뭐라고 완료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가름한다 토지동 신청에 뭐 한다고 가름한다 알죠? 그러면 이 자 도시개발사업 쪽에 토지동 신고가 언제냐 하게 되면 자 출체로서요 도시개발사업에 인한 토지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중공할 때다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중공할 때 토지 등이 있는 게 뭐를 본다 공사가 중공할 때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의 대의가 나오죠 그 신청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바쁘셔갖고 토지소유자가 바쁘시니까 대의로 한다는 것은 소유자를 대신한다 대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소유자를 뭐 한다고 소유자를 뭐해 소유자를 대신한다 그런 얘기 대신한다 소유자를 대신한다 뭐에 대해서 토지동의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에서 정의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 일단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사학도 사학도 뭐예요 철천재 구의수 있죠 이런 지목으로 되는 것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사학도 자 이래서 만약에 뭐예요 거기 학교나 도로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어디에서 자 뭐예요 옛날에 뭐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경기고등학교 이게 공립이죠 공립인단 경기고등학교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누가 국가기관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지방 자치 뭐예요 지방자치 단체장이 뭐예요 국가가 지방자치가 취득한 토지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누가 대전시가 대전시가 대전시 외곽에 뭐예요 외곽에 외곽에 자 전이란 토지를 취득해서 자 대전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졌어요 뭐 이게 전인 만약에 뭐예요 대로 바뀐다 지목이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토지를 관리하는 대전시가 취득했지만 이 토지를 관리하는 누구는 대전시장이겠죠 이 대전시장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의로 신청하면 된다 대신 신청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 만약에 관리니 없다면 공유자 중 손이만 뭐예요 대표자 이기입니다 대표자 대표자 자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을 병정 이렇게 네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갑을 병정 네 사람이 있어요 자 하루는 만나서 의기를 투합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예요 십세일반 뭐예요 자 이 토지를 다 대출하고 대출을 모아갖고 자 이 땅에다가 뭐예요 고급 멘션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수익금을 n분의 1로 뭐예요 n분의 1로 나누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땅만 있지 뭐예요 땅만 있지 돈 염도 어떡하냐 일단 뭐예요 일단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뭐하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아니면 신탁회사 찾아가서 수익증금 받아라 뭐예요 건물 줬으면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자 고급 멘션이니까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법에서는 한필지로 한필지로 지라 그랬으니까 합병 같은 거 신청해야 되겠죠 이분들 바쁘시죠 이분들 누가 하라는 게니까 이 건물을 짓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라 아니게요 자 합병 신청을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사업시행자 또는 누가 관리하든가 관리 없다면 이게 공유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공유여정의 선임한 이중의 대표적 하라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가 채권자대인청이에요 뭐라고 채권자대인청이다 이게 채권자대인청 그래서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데 누가 볼 때 채권자가 볼 때는 저 채무자 그 조그만 토지 두 개를 뭐예요 합병하게 되면 거기다 건물이 크고 뭐예요 자 거기다 건물 2층 2층하고 알칭이 하다못해 문방구나 떡볶이 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으니까 나한테 뭐예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닌 돈 갚을 것 같은데 안 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올해 이제 올해 토지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두시고 자 축첩변경은 8년 정도 나왔으니까 축첩변경은 아니더라도 일단 뭐라고 축첩변경이 아닌 이렇게 뭐예요 신동물합지 바다라든가 자 도시개발사업의 특례 있죠 이 특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두시고 자 이런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뭐예요 대신할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요 4가지가 아닌 게 답이에요 요 최근에 나온 답은 뭐였냐면 최근에 나온 답은 자 관계법령에서 뭐예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대의 채권자만 나오지 여기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상권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게 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여기 299페이지에 신청특례와 대의도 한번 자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적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입니다 주차장을 im